야씨 배 지나갈 때 하면 더 좋은데 이런 전체 나와요? 전체만 나오면 돼요 아 한번 서보실래요? 내가 봐야 되겠다 딱 아닌게 아니라 그래야 맞는거는 위치가 아 다 나오네 아 다리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 맞는거네 거꾸로 했네 거꾸로 자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녹동항으로 먼바다 갈치낚시 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나갈 때는 대성호를 타고 먼바다 한 서너시간 되겠죠? 서너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풍닷을 내리고 갈치낚시를 해볼텐데요 오늘 갈치가 얼마나 나와줄까 그리고 얼마나 사이즈가 나와줄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갈치 그리고 얼마나 큰 사이즈의 갈치를 잡을 수 있는지 다 같이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갈치낚시 대성호 타고 파이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